어떤 나라에 가야 될까요?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나라 일단 저는 당연히 호주에 한 번 가야 돼 가야죠 당연히 가야 돼 정원이랑 다 데리고 한 번 멤버들 자리로 가보고 싶고 일본 니키 고향도 가보고 싶고 이제 제이 시애틀도 한 번 가고 시애틀, 비 많이 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약간 약간 동남아 여행 많이 들었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한 번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유럽 딱 한 번 가봤어요 진짜 한 번은 없었어요 미국도 유럽이죠 아니구나 네? 미국에 한 번 가봤어요 왜요? 약간 유럽이면 크리스마스 저는 약간